그러지, 원한, 유감. 주는 걸 억울해하다, 하는 걸 억울해하다니까는 아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한, 유감, 아까워하다 정도만 암기하세요. 친구가 내 장난감을 뺏어가면서 내가 쓸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그러지 마.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 하면서 원한을 갖죠. 유감을 갖죠. 내 거 아까워하는 겁니다. 넌 쓰면 안 돼 하면서 그러지 마.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원한, 유감, 아까워하다. 그러지. 그러지 마. 원한, 유감, 아까워하답니다. 자, 그렇 트위터스. 불필요한 무료에. 그렇게 추위를 탔어요. 그러니까는 에어컨이 불필요하겠죠. 에어컨 안 쓰니까 전기료가 거의 0원이에요. 무료로 여름을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 트위터스. 그렇게 추위를 탔기 때문에 에어컨이 불필요한. 그리고 돈이 하나도 안 들죠. 무료에. 그러, 트위터스. 불필요한 무료에. 자, 페로우셔스. 사나운, 흉포한. 눈이 시퍼르셔서. 어떠 보여요? 사납게 보이죠? 흉포해 보이죠? 페로우셔스. 사나운, 흉포한. 페로우셔스. 사나운, 흉포한. 페로우셔서. 자, 칼디액. 심장이. 강도가 칼을 뒤에 대고 있으면 어디가 벌렁벌렁해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칼을 뒤에 대면 어디로 온다? 그게 심장으로 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칼디액. 심장에. 칼디액. 심장에. 자, 펄조리. 위증, 위증죄. 판사가. 너 벌 줄 거야, 위증하면. 뭐 하면은 벌 줄이? 위증하면. 그래서 위증하면 벌 줄이. 펄조리. 위증, 위증죄. 펄조리. 위증, 위증죄. 자, 프렛. 초조해하다. 이 사람은 뱀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풀만 지나가면은 어, 풀에서 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초조해하는 겁니다. 풀에서 프렛. 초조해하다. 프렛. 초조해하다. 자, 프리라거티브. 특권, 특혜. 삼성TV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뿌리라고, 어? 직원들한테 뿌리라고 TV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죠. 특권을 주는 거예요. 뿌리라고 TV를 준다. 특권, 특혜. 프리라거티브. 특권, 특혜입니다. 직원들한테 뿌리는가? 직원들의 특권과 특혜예요. 자, 글림. 희미한 빛, 번뜩임. 아프리카에서는요. 희미한 빛만 받아도 그을려요. 얼굴을 그을림. 뭐해? 희미한 빛, 번뜩임. 글림. 희미한 빛, 번뜩임. 글림. 그을림. 글림. 희미한 빛, 번뜩임. 자, diverge. 갈라지다, 벗어나다. 다리 벌리지. diverge. 다리를 벌리니까는 쭉 갈라지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라진다는 건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iverge. 갈라지다, 벗어나다. diverge. 갈라지다, 벗어나다. 자, 앞팀을. 최상의, 최적의. 맨 앞팀을 우리가 이겨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최상의 팀이 되겠죠. 최적의 팀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팀을 이겼다. 우리가 최고야. 최상의, 최적의. 앞팀을. 최상의, 최적의. 자, 복습. 그러지. 자, 그러지마. 내 거 뺏어가지마. 원한, 유감. 아까워하다. 자, 트위터스. 그렇게 추위를 타서 에어컨이 불필요한. 무료로도 지내겠죠. 전기값 안 되니까. 무료에. 자, 포로우셔스. 눈이 시뻐르셔서. 어때요? 사나운, 흉포한. 칼디액. 칼을 뒤에다 대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심장에. 자, 펄쥬리. 뭐하면 펄쥬리? 위증하면. 위증, 위증제. 프렛. 어, 프레서? 뱀 나오는 거 아니야? 초조해하다. 자, 프리라거티브. TV를 뿌리라고 줬어요. 직원들한테 특권, 특혜를 준 거죠. 자, 글림. 그을림. 무슨 빛의? 희미한 빛의. 번뜩임. 아프리카니까. 자, 다이버지. 다리를 벌리지. 갈라지다. 그리고 일로 가야지 되는데 이쪽 양쪽으로 벗어나게 되죠. 갈라지다, 벗어나다. 앞팀을. 맨 앞팀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최상의, 최적의 팀이 되는 거죠. 최상의, 최적의.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지. 원한, 유감, 아까워하다. 그러, 트위터스. 불필요한, 무료의, 벌어쉬스. 사나운, 흉포한, 칼디엣. 심장의, 펄쥬리. 위증, 위증제. 자, 프랫. 초조해하다. 프리라거티브. 특권, 특혜. 글림. 희미한 빛, 번뜩임. 다이버지. 갈라지다, 벗어나다. 앞팀을. 최상의, 최적의.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도 되죠? YoYo Television Series Exclusive